아유, 또 여차조차 부산에 왔네, 또. 내 고향 아이가. 아이고, 뭐 처가에 왔네. 아, 처가라는 거야. 너도 유명하지? 오늘 그 행사 이름 뭐였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어. 여기 개그맨들 많이 가던데? 100명 내려올 거라서. 행사 크더라. 100명 내려오는데. 어. 중요한 것은. 응. 우리가 오프닝 무대를 열 거야. 아 참, 노래 연습해야지. 빨리. 너 가사 외웠어? 대충. 아. 가사 어렵지? 너무 어렵더라. 아, 내가 무슨 짓이야. 이제 이런 데도 노래까지 하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여기다 여기. 아이고, 주식아. 야,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어? 나랑 혼자 쓰네? 아니 뭐. 어? 왜 이래? 왜 떨어져? 야, 노래하지 말자. 동이 앉았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아니, 니 앞에서 떨어져서 봤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야, 노래하지 말자. 뭘 느낌 이상해. 진짜 이게 왜 떨어져? 사람이. 야, 그리고. 인기 떨어져서 뚝 떨어지대. 왜 너는 독방 주고 우리는 왜. 어? 오빠, 여기 있어. 아니,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리 와, 오빠. 오빠, 이리 와. 이리 와. 그나저나 그런데 옷이 뭐 이렇게 기냐? 야, 뭐야? 무대, 무대 청소를 하고 오겠는데. 그나저나 가슴 이렇게 다 보여, 괜찮니? 너무 이럴 것 같은데. 무대 청소 좀 하고. 자, 봐봐. 오빠. 이렇게 입을 거야. 아, 미안해. 이렇게 입어. 그래. 말만 들어도 깊지가 않아. 이렇게 입어. 나 입고 올게. 그래. 그래. 조기야, 준비되면 빨리 가자. 아니, 이거 드레스가 너무 안 맞으면 그냥 청바지 같은 거 입어. 왜 이렇게 입어. 깜짝이야. 오. 오. 집어. 어, 왜? 너 어떻게 그래? 너를 주고 앞으로 입으려고 해. 이게 앞인데 원래. 야, 야. 왜? 야, 여기다가 뭐 스티커 같은 거 없나? 스티커 좀 가. 용 같은 거, 용? 어? 어? 화려한데? 야, 반응 한번 보여줘. 어? 야, 봐봐. 어떤 집. 침 뱉아도 돼요? 침 뱉아도 돼요? 아, 침 뱉아. 어, 원혜야. 왜 그래, 오랜만에. 진짜. 참니야, 좋은 얘기만 해라. 내가 피곤해. 어머니가 옥수선 하잖아요. 어머니가 되게 잘 집어. 너무 터졌다, 이거 집을. 진짜 볼 것 같지? 어벤져스. 아, 근데 앞에는 정말 어머리신데. 어, 괜찮아. 야, 너 너무 참해 보인다. 아니, 원래 이게 앞이야. 선배님 너무 잘 되시니까 앞뒤 구분이 안 됐어. 그 말이 정답이야. 야, 경기 형한테 인사. 인사 드려. 어, 드리고 와 일단. 어? 경기 형님은 다 있어? 어, 예 하고 인사 드려. 인사 드려야지. 아이고, 선배님. 아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야, 인사 드려. 야, 제대로 인사 드려. 야, 인사 하지 마, 인사 하지 마. 야, 인사 하지 마. 야, 인사 하지 마. 야, 왜요, 선배님. 야,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아유, 진짜. 아이씨. 야, 미치고. 야, 꼬매. 원래는 이게 앞이었어요. 선배님. 형수야, 힘들게 산다. 괜찮아. 형, 오늘 좀 새초롬 한 거야. 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없어. 아니, 얘네 형 얘네 하고. 전화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얘가 부럽더라고 잘 되니까. 그러다가 어디 숙이 같은 애 있으면 하나 나 좀 소개하라고. 나랑 오누이 쇼 같은 거 하나 찍으려고. 아유, 오빠. 해야죠. 야. 근데 너네 인사하러 온 거야, 촬영을 온 거야. 아, 원래 인사하러 온 거야. 경사, 경사야. 아니, 얘기 안 했어. A 채널 아냐? 네? A 채널이요? KTVC. 아, 저기. 어디가 어디지. 형, 진짜 끝물이요, 진짜. 아, 형 큰일 났네, 진짜. 아니, 이게 아니고. 저, 내가 JTBC 나가, 곧. 아, 어디로? 아니, 그거 프로그램 하나 하러 가. 아, 이거 확 열리지. 아, 그래? 고영이가 너 부산이잖아. 저거 고영이. 고영이 부산이잖아. 오, 좋네. 부산 어디니? 지금 구포에 있습니다. 구포에 살아? 네, 네. 다 거트머리야. 네, 거트머리 있습니다. 형님 살던 생가에는 형님 사진도 붙어 있어. 이경규 생가. 아, 형님 생가가 있어? 사진 찍어 있어. 오, 해놨어. 헐리우드 거리처럼. 근데 부산 출신 하면 딱 이경규 선배님이 첫 번째. 아, 그렇지. 표정 봐, 표정 봐. 네. 사진이 세 분 있어요. 나훈아 선배님하고. 예? 박할린 씨가. 박할린 씨. 박할린 씨는 초등학교 4년밖에 안 남겼어. 그래서 나는 그 두 사람이 좀 그리려. 무슨 측정 봐. 아니요, 우리 형augärt 봐. 남한이셔. 이 형경이. 이 형자 만났어? 아, 이 형lectMr Basically. 에 외 È 가야지. 만나야죠. 크아, 이 형단이 안ки? 그럼 누가 구오에 도움이 된다고 사귀 allow it. 쪼개서는 지금 용만이 형이 메인이에요, 형님. 내가 아니야? 용만이 형이 non 총이 가진 professionals. 이 형은 only is to go are the main. fatigue하지. Q. hey I like I like it. 야,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 되는 형이 이 형아야? 알지? 내가 이거 혈자리까지 다 알아, 웬만한 게다. 저도 이제 이러는 게 별로일지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네가 이거 찾지 못하잖아. 아유 형님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얘긴 잘 피해놨어. 맘대로 하세요 형님. 네 저 저 어떻게 재미있어? 둘이 사는 거랑? 저는 재밌는데. 오 이제 들어가야 되나 보다. 들어가야 돼요? 네. 어 가자 가자 가자. 형님 저희 먼저 그럼. 그래 그래. 형님 훈련 고맙습니다. 네. 형님 고맙습니다. 훈련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 친구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와야지. 그래 그래 이따 보자. 그래 이따 보자. 저기 갑니다. 네 형님. 도움 줬으면 됐지 저 형은. 형만이 형 이따 가요. 그래 이따 가요. 아 이제 시작이네. 어이구. 어이구. 우리 이제 형님 형님 먼저 전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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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먼저 형님. 전화는 따로 한 번 안 해주세요 형님. 형님. 야 니네 지금 애 애 애 애 났때문에. 무슨 애? 하하하하하하. 니네 지금 애 애 안 났어. 아니 애는 왜 이렇게. 내가 수기 제일 좋아하잖아. 아유예예예. 인정. 나 신인 때는 심현우 선배님이 진짜 많이 챙겨주셨어. 아니 근데 나는. 난 유일하게 수기 거 보고 있었어 진짜. 다른 놈들과 재미 하나 없어. 하하하하하하. 나 진짜 아니 진짜 재미없어. 아니 근데 얼굴 많이 좋아지셨는데 형님. 어? 너무 젊어지지 않으셨네. 맞아 젊어지셨어. 아 그래서 그래 형님. 인사값 수술. 형님 야. 자고 올 수술도 웃기라고 하시네. 하산 한 번 알죠. 나의 길을 내 뒤를. 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의 길을 갔다가. 네 형님. 반가워. 예 형님 고맙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지나갈 때 다. 네 이따 뵐게요 형님. 들어가세요 이따 뵐게요 형님. 형님 그가 좋아지니까. 네. 삶을 많이 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버스조 만들었습니다. 오늘 후배들이 다 드레스를 입었는데 깜짝 놀랐어. 아 다 드레스 입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추기 너는 너무 염였다. 저 염였어요. 이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손이 안 좋으십니까? 여기다가 파란 칠을 좀 하고 싶어 여기다 부른 카페에다가 은푸른 생선처럼 사실은 이게 앞이었어요, 선생님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앞인데 콘테스트가 상상해버렸는데 진짜 이거 앞으로 입고 1등 하려다가 그냥 겨우 그냥 뒤로 입은 거야 오늘 뭐 공연한다고, 우리 네, 앞에 노래 차 놓았구나 차 놓았구나 야, 봐봐, 야, 봐봐 오빠, 비켜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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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빠, 비켜 왜? 나 원래 냉보종이랑 난따기만이야 엉디적 얘기를 해 아니, 그래도 이렇게 커플이야, 원래 이렇게 엉디적 얘기를 해 엉디적 얘기를 해 지금 가는 거 한번 출발해요 어디로 어? 너 여기 입은 거야? 네 야, 진짜 예쁘게 했다 야, 지민이 봐 이야, 지민아 야, 봐봐 이야, 지민아 이야, 지민아 이야, 지민아 아, 그냥 예쁘네 예쁘다, 그냥 하자 내려봐, 내려봐 아우, 너무 예쁘네 오빠 나도 다 하네, 이런 거 입을까봐 그만해 왜? 다 또 언짢아해, 사람들 왜 그래? 지금 등만 여는 데도 다 놀라서 가는데 지금 두 분에서 결혼 좀 하세요 너도 전혁부랑 결혼해 그래 너도 전혁부랑 결혼해 그래 내가 박수 사는 걸 했다 아니야 아니, 이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 알겠지 그런 분이 알겠지 일부러 나와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정신 커플입니다 정신 커플이네요 후라운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이 정발도 없습니다 반응이 정발도 없습니다 이야 이 분 씨와 육병우 씨는 현장을 끼지 않습니다 요즘atoon grief 남노 Sii가 결혼으로 삼자 원하다 왼쪽으로 삼자를 삼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마식 진행을 맡은 이경규 인상이었습니다. 떨려. 왜 떨어? 뭐 처음이다. 너만 잡냐, 손. 공개커플 김수, 윤정수 씨.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잡냐, 나도 잡냐. 꼭 이렇게 살지 마라.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난 사람 중에 같이 널 만나 사랑했고 너 혼자 사는 것 같다. 너 혼자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에 다 보다 같아. 꼭 그렇게, 꼭 그렇게 하지 마라.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뭐야, 막판에 닦아먹고 막판에 닦아먹고 집원대로 하고 있어. 내가 너무 흙이 나가지고 그랬어. 엄마, 너무 재미있게 빨리 튀어. 아, 재미있게. 후토크 듣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아, 부끄러워. 왜 안아. 아, 다 꼬불딱거린다. 아, 다 꼬불딱거린다. 아, 다 꼬불딱거린다. 그 다음에 나은 그대다. 아, 계시네. 아, 다 꼬불딱거린다. 감사합니다.